고집센 이조판서를 속인 스님 옛날 성품이 곱고 고집이 센 선비가 있었어요.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들어서며 나이가 들어서 이조판서 자리까지 이르게 되자 그의 친척을 비롯하여 그와 연이 닿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청탁을 넣었는데 그는 고든 성품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가장 싫어하여 그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판서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청탁을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때마다 그는 서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서쪽으로 보내 늘 청탁과는 반대로 일을 처리하였어요. 마침 이룬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이 주지스님이 될 기회가 생겨 영남지방의 단속사의 주지가 되길 원하였어요. 그리하여 이조판서를 만나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평소 이조판서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스님은 이 판의 성격으로 보아 절대 그의 청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스님은 홀로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떠올리고는 바로 이조판서를 찾아갔어요. 스님을 맞이한 이조판서가 이야기했어요. 이룬 대사께서 어인일로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신 것입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이룬 스님이 가볍게 웃으며 판서에게 말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소승이 그저 지나는 길에 대감께 안부나 여쭙자 들렀습니다. 스님은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이웃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냈어요. 듣자 하니 평양에 있는 양명사는 절도 훌륭하거니와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니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이라 합디다. 소승이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그곳에 주지로 가서 머물고 싶은 것이 수건이니 대감께서 소승의 청을 한번 들어주신다면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사 같은 곳으로 가서 주지를 하게 된다면 길도 험하고 이 소승에게는 큰 고통이 될 것이니 걱정이지요. 제발 단속사만큼은 피하고 싶소이다. 스님은 지나가는 말인 듯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조판서의 집에서 물러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룬 스님에게는 단속사 주지를 명하는 통첩이 전달되었어요. 스님은 통첩을 받아들고 크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늙은 이조판서가 내 술책에 완전히 속아넘어가고 말았구나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전하네요. 스님이 똑똑한 것인지 이조판서가 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어쩌면 이조판서는 이미 그의 뜻을 간파하고 단속사로 보내준 것은 아닐까요?